이끄는 자는 당연히 김윤신이겠군. 계백을 그리 겪었으면서도 아직도 모르느냐. 백제의 전차들이여! 진군아야! 왕자 의자를 태자로 책복했으며 너! 그는 신라의 피가 섞인 왕자를 태자로 받들고 자랬습니다. 내 비록 신라에 살랐으나 백제의 황후다. 목숨이 걸린 싸움입니다. 모두 없애겠습니다. 그렇게 황후가 되고 싶습니까? 세작은 지구화를 막론하고 자명입니다. 의자 마셔 죽일 것이냐!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